자 여러분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렇게 나와있죠. 그건 전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너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밑에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의 관계에서 1번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 짜끗습니다.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딱 자르시고 광역, 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보다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그까지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그 위에 보면 표 있죠. 펴보면 국토정합계획이 있고 국가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 도시계획획이 있고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 있는데 아까 했죠. 전 시간에. 국토정합계획,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계획이다. 그래서 이 광역,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게 상위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만약 국가계획의 내용과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이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당연한 소리죠.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고 중요표, 별표 3개 쳐놓고 바로 2번. 이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훨씬 하위계획이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이 하위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만약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3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중요표, 시험에 나오니까 별표 5개. 너무 쉽죠? 넘어가보세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가로 1번. 도시군계획의 직위에 나있죠? 자, 이 도시군계획. 이 도시군계획은 이 도시가 서울특별시다. 세종특별시다. 그럴 때 이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나라잖아요. 뭐가 뭐? 기본과 관리.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은 이 지역의 개별 도시에서는 가장 줄기가 돼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이미 각각의 개별 도시마다 군마다 있다고 할 때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다른 범위에 따라 환경, 계획을 만든다 등등등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다른 법에 따라 어떤 토지용에 관한 개별 만들 때는 도시군계획에 맡겨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에 맡겨야 돼.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각각 특강특특시군에서 다른 범위에 따라 만드는 여러 가지 토지용계획의 뿌린, 기본이 된다. 기본 체크.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특강특특시장원수는 자기 지역에 이미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죠. 종합계획인데 그런 상태에서 여기 서울특별시 목적에다가 환경계획을 받는다. 수도계획을 받는다. 그럼 이건 부분별계획이죠. 이런 부분별계획은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되겠죠. 가볍게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참고로만 읽어두시면 돼요. 이 행정구역 명칭이 특강특특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설, 도시군계획실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원 명칭은 각각 아까 했죠. 도시란 말 속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나면 도시란 말 쓰고 팔도 되어있는 군에서 만나면 구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만나면 군계, 군기본계, 군관리계. 이 다섯 개의 도시에서 만나면 도시계, 도시기본계, 도시관리계. 이렇게 용어를 쓰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동그란 1번, 2번이 그거니까 그냥 편하게 읽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나와 있죠. 이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약점 도계의랍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 누가 전문성을 띄고 있냐. 이런 개별 도시에서 이런 계획도 만들 때 바로 돈 주고 우리 그 세금 갖다 받쳐주면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의뢰합니다. 도시계획과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이 자기 제자들, 박사들, 이네들 데리고 용어 맡아서 10억, 20억 이렇게 맡아가지고 해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에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런 전문가 집단,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또 행정관층의 도시계획과 있어요. 9급으로 도시계획과 바로 공무로 합격해가지고 8급, 7급, 6급, 5급, 4급 이렇게 올라가신 도시계획과 국장님이 계세요. 이런 국장님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을 유언으로 뽑는 거예요. 유언으로 뽑아서 조직을 결성해. 그걸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요. 이때 유언은 바로 국토교통부의 이 유언의 유언을 뽑는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뽑는 거예요. 시도사가 시도청했다, 도시위원회를 둔다. 그때는 시도사가 뽑는 거예요. 그때 예의부인사회는 도시계획과 교수님을 모셔온다. 이걸 유추계를 하고 같은 관청에 있는 그 도시계획과 공무원인 국장을 고려 보낸다. 그럼 임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 임명을 하든 유추어라든 유언들을 뽑아가지고 그 조직을 결성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도시계획위원회. 이 도시계획위원회도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으면 중앙도시계획위라고 해요. 시, 이건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했죠? 국토교통부에다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죠? 그래서 중앙도시내하고 시도라든가 시, 군, 구에도 두 개 드는데 이건 뭐예요? 지방이죠? 그래서 여기다 두면 지방도시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크게 중앙도시내하고 지방도시내가 있다. 그러면 왜 이걸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시, 도, 시, 군, 구에 이런 지방도시내 설치해서 운영하느냐? 이 국토교통부의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의 대장, 시, 도사, 시장, 수인 애들 있잖아요. 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우리 토지에다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때 그 권한을 남용하면 우리 토지에다가 규제를 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 권한 남용을 못하도록 변제하자. 그래서 그네들이 권한 행사할 때 미리 심도있게 심의해서 바로 관리하자. 해서 두고 있는 위원회가 중앙도시내, 지방도시내. 그래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중앙도시내. 시, 도의사의 권한을 심의하고 여러 가지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자음도 처리해주고 말이죠. 또 시장, 국정당의 권한의 심의도 하고 자음도 받아서 처리해주는 기구가 지방도시내다. 이렇게 가볍게만 봐두세요. 그래야 보면 가로 1번, 중앙도시내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다. 누구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박사내.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에서 관한의 사항을 심의.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가로 2번, 중앙도시내의 굴성에서 그런 것이 처음에 안 나올까 통과하고. 가로 3번, 그것도 통과하고 참고로만 보셔요. 넘어가시고 26페이지 2번, 지방도시내. 지방도시내는 시도하고 신고했다. 가로 1번 보면 시도도시교육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1번, 시도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결정하게 될 때 시도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심의를 한다. 그 정도.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군관리과 관련한 시도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도 하구나. 그 다음에 2번, 시군구에 두고 있는 도시군이 있죠. 이것은 뭐 하자는 거냐. 시군구에 두고 있는데 박스 안에. 그 1번 보면 시장군수 끝에 봐봐요. 1번의 그 셋째 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유임, 재임된 그 사항에 심해. 그리고 2번, 도시군관리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규구가 도시군의다. 이 정도만 흐름만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5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 지도니까 한 번쯤 읽어보세요. 오, 특별시 하면 서울이다. 광역시 하면 다섯 개가 있다. 봐주시고. 도는 팔도가 있다. 다 했던 거죠. 그리고 특별자취도 하면 제주 특별자드로만 한다. 그리고 특별자시는 세종 특별자드로만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을 공부할 때 필수로 이해하고 머리에다가 넣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대한민국은 도가 몇 개 있다? 팔도가 있다. 육지에만 도가 있는 거죠.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경기도, 전라남북도. 여덟까지 팔도가 있죠. 특별시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서울. 광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렇게 여섯 개 있다. 이런 것들을 눈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시는 세종을 말한다. 특별자전원 제도를 말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통과. 그 다음에 28페이지. 자, 그것도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게 뭐 참고하시라고 둔 건데. 다만 거기 보면 심화학습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한 그 동그란 2번 3조 2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도, 특별자치도 이게 광역자치한체인데 이게 너무 길죠. 약자로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도, 광역역 안에 두고 구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도, 광역역이 있죠. 그 다음에 구는 광역시하고 특별자치시 그리고 도, 광역역에 둡니다. 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세종특별자시 안에 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봐두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 자추구가 나왔는데. 자추구는 그 구를 구민들이 자추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구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구의 구청장은 자추구의 구청장이라 하고. 자추구청장은 그 구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 손출해가지고 구의 살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추구는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안에 25개 자추구가 있고요. 그리고 욕대광역시에만 있어요. 현재. 현재 자추구는 어디만 있다? 서울특별시 안에 하고. 어디가 있다고요? 육대광역시 안에만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자추구청장 안 하면 그 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어디 어디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역, 영등포구, 강남구 이런 게 있죠? 자추구라고 해요. 육대광역시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육대광역시도 아닌데 오, 가서 보니까 구가 있다. 그것은 자추구 아닌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에 가서 보면 팔달군이, 권성군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군은 자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원시는 지금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 도시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대도시라고 그랬죠? 그래, 대도시지만 또 특별히 이번에 지방자식부를 개정해가지고 그런 대도시 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4가지 있는데 내가 뭘 하고자 하자고 그랬어요. 개정돼가지고 아직 시행 안 되지만 특례시라고 해요. 아직 통과 안 됐으니까 시행하지 않으니까 몰라 돼요. 아무튼 그래,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그런 대도시에 행정편으로 굴을 둘 수 있습니다. 수원시 안에 팔달구, 권성군. 이런 굴을 뭐라고 하느냐? 행정구라 그래요. 그 구청장은 군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게 아니고 선출한 게 아니고 수원시장이 수원시민들에 하여 자체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면 수원시장이 자기 절개들을 임명해서 보내는 임명직이 불가해요. 절개라는 말씀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선거할 때에 도와줬던 똑똑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 시켜가지고 일을 시키죠. 그게 바로 행정구 구청장입니다. 자, 우리 공법에서 하는 구청장은 이런 구청장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치구청장 말한다, 공법에서는. 자치구청장 어디만 했다고요? 서울특별시하고 욕대광역시만 했다. 저기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저기 부산광역시 사후구청장 이런 게 있잖아요. 대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이런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을 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정도는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서울특별시 안에 구가 있죠. 이 구가 25개 쫙 있는데, 이런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해요. 서울특별시에는 광역자치단체라고 하죠. 그래, 정로구 부터 강동까지를 자치구라고 한다. 옆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런 구가 있죠. 이런 구를 다 바로 한다.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동광역시 이런 구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구를 다 자치구라고 해요, 자치구. 자치구. 이 자치구 아니면 행정구예요. 아시겠죠?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 하면 누구다? 여기에 있는 자치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통과.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자, 이 행정구역 중 도가 나오죠.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 수원시는 119만이죠, 인구가. 자,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대도시는 대도시인데 특별히 좀 행정구역 명시를 붙여가지고 좀 독립권을 인정해 주자. 독립성.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식법을 개정해서 수원시하고 창원시하고 용인시하고 고향시를 특례시에서 특별히 지금 운영하려고 개정을 해놓았는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어요. 1년 후에 시행을 하니까 우리 시험에 반영은 되지 않을 걸로 사례가 돼요. 자, 아무튼 이거 대도시를 잘 봐주시고 수원시 밑에 보면 장인구, 권성구, 팔다구, 영통구 이런 게 있죠. 이게 뭐예요? 행정구라고 그랬죠? 그거 써놨죠. 행정구 이렇게. 성남시 안에 보면 이거 성남시도 95만인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의정부, 의정부시 말고 분당구 이렇게 구가 있죠. 이거 다 행정구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보면 경기도 안양시도 대도시요. 부천시도 대도시죠. 83만. 상당히 크죠? 평택시는 53만. 겨우 대도시네요. 그리고 경기도 용인시는 108만이죠. 100만이 지금 넘었죠. 자, 그래 그 밑에 뭐 처윤고, 기운고, 수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행정구라 해요. 그 다음에 저기 화성시도 85만 상당히 인구가 많죠. 경기도대, 연천군, 가평, 이런 군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통과하고 밑에 지방자치법 심화해가지고 써놨는데요. 대도시에 그 대도시 안에 행정구를 둘 수 있죠. 인구 50만 명을 넘긴 그런 도시를 대도시라 하자. 그런 대도시는 행정평양으로 뭘 둘 수 있다? 행정으로 둘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죠. 1번을 뭐라고 그래? 1번을 광역자산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특별해도. 도, 이걸 광역자산체. 그걸 약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시도라고 그랬지 아까?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지인도 팍팍 나가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막혀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 시군구를 말하거냐. 그러면 시군군은 기초자산체라고 그래요. 이때 시는 팔도되어 있는 시를 말하죠. 그리고 군은 팔도되어 있는 군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고. 이때 군은 서울특별시하고 육대 광역시 있는 그런 자축으로 말합니다. 이건 기초자산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보면 지방자산체인 9라고 하는 자축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관악의 9말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죠. 팍에.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3조 볼까. 자축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안에도 둘 수 있는데 지금 세종시는 인구 32만이 안 되니까 거긴 기초자산체인 자축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3번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이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시도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뭐라 한다. 대도시라 한다. 대도시에는 자축안 행정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군단에는 읍면을 둔다. 그리고 시와 자축에는 동을 읍면에는 면에는 리를 둔다.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되고요. 나머지 쭉 통과하고 저기 93조 하나 봐봐요. 93조 보면 지방자산체의 명칭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보셔요.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특별자시의 대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시장 어디를 말한다고? 세종.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어디다고요? 제주도. 알겠죠? 그 다음 팔도는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 봐주시고 시는 시장, 군인은 군수, 자치인은 구청자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나있죠? 지방의회는 바로 거기서 만든 조직이 있죠? 이 지방의회도 여기 시도회도 있고 시흥구회도 있어요. 지방의회. 시도회 두고 있으면 그냥 시도의회. 이걸 광역의회라고 합니다. 광역의회. 그 다음에 시군구의회도 있겠죠? 이걸 기초의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묶어서 지방의회를 한다. 이렇게 지방의회. 지방의회 있으니까 시도하고 시흥구는 지방의회죠. 넘어가서 보면 조례. 이 조례는 누가 만드냐?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든 것을 뭐라 한다?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안치장들도 법규범으로서 규칙을 만들 수 있어. 그러한 조례도 지방자치안치장에 만드는 규칙이 있죠? 이건 지방자치안치에서 만드는 규범이라고 해서 자치법규라고 해요. 참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행정구역의 인구소를 들여다보니까 강원도, 강원도는 대도시 하나도 없죠? 전화함도 대도시 없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주시가 85만, 충청북도에 청주시는 대도시 하나 있죠? 경상북도에는 포항시 51만 대도시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다 대도시 아니죠? 그래서 대도시에는 청주시 보니까 청주시, 청원군이 합병됐거든요. 그래서 85만인데 거기에 구를 두고 있어요. 상당구, 흥동구, 청원구, 서원구. 이걸 다 행정구역을 통해서 뽑는다 아니면 임명한다. 임명직입니다. 임명직. 이런 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공법을 공부하시면 되려면. 그리고 포항시에도 남구, 북구 이렇게 하나 있죠? 행정구입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는 천안시 하나 대도시가 있죠? 66만.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행정구를 두고 있죠. 그리고 경상북도에는 창원시가 있는데 창원시 인구 상당하지 않습니까? 104만. 그래, 거기 보면 성산구, 마산, 합포구, 마산, 해원구, 시내구만 이런 거 보이죠? 의창구. 이렇게 행정구를 두고 있어요. 김해씨도 55만이어서 대도시네요. 그런데 아직 구를 두고 있지는 않아요. 이 대도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자유예요. 전라북도에 전주시가 66만이네요. 이거 대도시라 해요. 대도시는 행정구를 둘 수 있죠? 덕진구, 완산구 이렇게 두고 있죠? 이거 참고로 하시라 해야 되죠. 넘어가서 보면 34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잘 눈여겨보고 이해를 해두셔야 공법의 내용을 앞으로 쭉 편하게 이해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34페이지. 우리나라 행정조직도가 있죠?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 행정부 수반은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숫자.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다.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다. 그 밑에 행정 각부 장관들이 계신다. 이 장관들 중에 장관이 총 몇 명이냐면 그 18명 계신 장관이. 18명. 18명 계신데 18명 중 우리가 그 장관 이름을 알게 한 6개는 7개는 알아야 돼요. 이름을. 타이피 놓고. 기획재정부 장관 눈 찍어놔요. 표시 놓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하나 체크하고. 그 외에 교육부 장관 하나 체크해보고. 행정안전부 장관 체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심부 장관 체크. 환경부 장관 체크. 국토교통부 장관 체크. 해양수산부 장관 체크. 이 정도는 좀 자주 봅시다. 다른 장관들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나오는 장관들. 그래서 좀 눈으로 익숙하게 봐두세요. 이런 장관 중 어떠한 부서의 장관이 가장 먼저 나올까요. 우리가 공부고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페이지마다 국토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또 다음으로 많이 나오냐. 이 농업과 임업과 축산은. 식품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심부 장관은 그 다음에 두 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한두 번씩 나오고 말하신 분들이 해양수산부 장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또 이 정도. 그 얘기는 그냥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아까 뭐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 보시라고 하는데 그 응용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봐두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이 대한민국 정부를 보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중앙정부 해가지고 대통령 총리 장관들 묶어놨죠. 이네들을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 이 장관급들이 쭉 보인대 이네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에 관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위반하고자 한다. 그때 혼자 하면 되겠습니까. 국토 안에는 교육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국방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관과 미리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협의도 하고 교육부장관하고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부장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때 다른 부서의 장관들 뭐라고 하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장애를 한다. 이렇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장애를 한다. 중앙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이거예요. 시, 도, 시, 군구를 지방정부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 도, 시, 군구를 지방정부총장, 이네들 지방자산시장인데 그네들 또 공법상 여러 가지 권한 행사할 때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죠. 그 시, 도에 시, 도 교육감도 계시고 지방환경화사장도 계셔요. 그런 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 자하고 협의한다. 이걸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것도 이해 되죠. 자, 그래 이 지방자산치라고 해서는 광역자산치 시도하고 기초자산치인 시군과 있다. 그 대장들을 시도사 시장군수 구청장한다. 이렇게. 그게 밑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시장군수 밑에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있고 대도시장 밑에는 행정구 구청장 나오지 자치구청장 나올 수가 없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라고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법의 최고법이죠. 법문.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하고 법문 130조, 부측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헌법에서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일정한 사항은 하의 기본 법률으로 정하도록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다 법률인데요. 헌법에서 유용을 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드는 것이 법률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사니까 법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이 바로 인정되는 사유재산제가 인정되는 그런 수정자본사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23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재산권을 절대로 보장하느냐? 절대적으로 보장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걸 순수자본지사이라는데 대한민국은 순수자본지사이가 아니에요. 일단 개인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거물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공공필요에 의하면 재산권의 제한과 수용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만 하면 돼요. 그때는 법률이 정하면 됩니다. 법치사니까. 그걸 헌법에서 미리 밝히고 있어요. 그게 23조예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재산권 생활은 공공공필에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를 가고 있고요. 우리가 재산권 때 자기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공공공필에 작업하게 행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도박군들 모여들게 해가지고 그것도 도박장을 개장해서 준다. 이것이 불법 아닙니까. 공공필에 작업하지 않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재산권은 공공필에 작업하게 해라 라고 규제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공공필에 의한 재산권은 수용도 관화되게 밝히고 있죠. 수용은 강제로 여러분 땅에 대한 수용권을 뺏어 오는 거예요. 법적 절차가 거쳐가죠. 법치사니까 법들 하면 돼요. 이 대한민국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1.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땅에서 솟구친다. 3.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다. 4. 국민의 대기구인 국회에서 만든다. 몇 번이에요. 국회에서 만드죠. 국회원들이 만들면 우리 국민들이 유임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든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해서 만든 거예요. 강제성 있도록 한 것이 법률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공필에 의한 경우 여러분의 토이단 소유권 이런 거 재산권에 수용도 할 수 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수용도 할 수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최고법의 헌법이에요. 헌법에서 이렇다 하면 하는 거죠. 수용도 가능하고 사용도 가능하고 제한도 가능하고 그럴 때 그에 대한 보상은 또 수용에 관한 내용, 사용에 관한 내용, 재난에 관한 내용, 또 보상에 관한 내용은 뭘로 정하면 끝이다? 법률을 정하면 된다. 그때 정해놓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을 하나 써놓으세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 이 법률이 과거에는 다섯 자로 토지수용법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렇게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공익 사업자 토지 등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협의 매수에서 취득하고 안 되면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상을 해줘라 라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는 저 법들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서 위험했죠. 헌법에서 법률을 정해라 이렇게. 법률을 정해야 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를 받으시고 남은 이 통과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헌법 22조 하나 볼까요. 헌법 22조 오면 120이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을 기반이 되는 국토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제한으로 따라 그에 관한 제한을 의무를 갈 수 있다. 이 법률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국토의 계획입니다. 이런 법들이 이렇게 헌법에서 유임되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도 의무도 가할 수 있도록 헌법에서 미리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1조 한번 볼까요. 헌법 121조 보면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 원칙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경자 유전 원칙은 뭐냐면 농지를 소유하고 싶은 자들 직접 농사를 짓게 해버려라. 라고 헌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를 해서 농사 지켜야 밭을 쟁기로 갈아엎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에게만 농지 소유를 인정해주라. 그런 의사가 없으면 소유를 못하게 막아라. 라고 헌법에서 이렇게 명렬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의 정신과 헌법에서 유임받은 이 내용을 정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것이 농지법이에요. 그리고 121조 보이는 국가는 농재가 나여 경자 유전 원칙이 달성되어 있으도록 노력하고 농지 소작 제도는 금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121조 2형 보면 농업 생산성 재고와 농지 합류의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 법률이 전부 따라 인정된다. 오! 농지를 내가 서유하고 있다. 야 그때 절대 다른 상태에 임대하지 말고 네가 농사 져라. 이게 아니에요. 헌법에서 밝히고 있지. 야! 법률에서 정하면 해도 돼. 이렇게. 그 법률이 농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야! 농지 소자는 원칙은 자기가 농사 져라. 직신은 팔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정한 사회가 왔으면 합법적으로 임대를 하고 그냥 소유를 인정해주겠다라는 임대차도 인정하고 자기가 농사 다른 상태 보수고 농사일을 위탁할 수 있어요. 이걸 위탁 경영이라는데 위탁 경영도 원칙이 안 되지만 이런 사회가 있으면 허용하겠다라는 위탁 경영 사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와요. 그래? 위탁 경영도 뭐가 정한 바에 따라 인정이 될 수 있다? 법률. 그때 그 법률에 따라 또 맞춰봐요. 이게 바로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을 통하여 위탁 경영이라든가 임대차를 공부하는데 그게 시험에 또 함재가 꼭 나요. 올해 2020년도 31회 시험에서 나왔지만 바로 2021년도 제32회 공인주사 시험에서도 임대차, 농지법상 임대차, 바로 위탁 경영은 꼭 시험에 함재가 나오니까 일단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헌법 119조 한번 읽어볼까요? 119조 보시면 대한민국 경제지수는 개인의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전정함으로 기부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정의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국가에게 책임을 딱 부과하고 있죠. 소득 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한쪽으로 죽지 않도록 해라. 헌법에서 명렬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라. 그래야 어떤 자들이 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고 막아라 이거입니다.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를 이런 것들을 경제주체라고 하죠.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명렬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란 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헌법에서 명렬을 데리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런데 이러한 경제의 민주화를 기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로 규제와 경제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 한번 가볍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53조 보면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든다. 그때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공표에서 시행하죠.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라고 그냥 그냥 나눴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기에서 좀 이해가 돼 있어야 그 하위기법인 법률을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6페이지. 이 36페이지는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